고맙습니다.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건축법에서 가겠습니다. 건축법에서 93페이지에 2번 상이죠. 용도변경 참 중요합니다. 저번 시간에 비교했던 적용 어떤 범위들 또 잘 뜨고 있지만 제일 잘 놓은 것이 바로 해봅니다. 용도변경 잘 뜹니다. 용도변경. 그래서 건물의 용도와 수임세를 바꿨을 때 심사를 합니다. 용도변경입니다. 용도에 병징할 때 심사가 필요합니다. 건물의 수임세가 바뀌죠. 그러면 현재 건물이 위험해집니다. 심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용도입니다. 관련 행위죠. 관련 행위 딱 보시면 첫 번째 했지만요. 첫 번째 보니까 건축행위 있다. 신축, 정축, 개축, 개축, 개축이전 아시죠? 여러분들 잘 나옵니다. 꼭 나와요. 나오니까 확인하십시오. 신축, 정축, 개축, 개축이전입니다. 두 번째 대수선, 대수선 건축은 아닌데 대수선도 있다. 대수선도 중요한 사항이죠. 이것들도 아닌데요. 있는 건물입니다. 기존 건물의 용도가 있어요. 건물의 수임세. 있는 건물입니다. 기존 건물. 기존 건물에 수임세가 있는데요. 수임세는 바꾸고 쓴다. 용도를 바꾸고 쓴답니다. 용도를 바꾸면요. 건물의 위험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건물 이용 방법인 건물의 용도가 바뀔 때 건물의 위험성이 바뀌니까 심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용도병이라는 심사가 좀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잘 뜹니다. 먼저요. 그럼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냐. 건물의 용도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94페이지 5페이지 쭉 나와 있죠. 용도가 있습니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한국은요. 큰 대분류입니다. 큰 대분류. 큰 대분류로 보시면 29가지가 있습니다. 또 상세하게 요 안에서 소분류가 있습니다. 소분류. 약 800개 정도의 어떤 분류가 있죠. 이 많은 사람들이 바뀐다 할 때 심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모으죠. 모아가지고요. 다시 용도가 비슷한 용도가 비슷한 쓰임새가 비슷한 건물을 다시 분류해서 이것을 묶어 놓은 것이 뭐냐. 바로 시설굴이다. 이것이 딱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나오는 그 다음 페이지에 그분의 용도입니다. 용도. 첫 번째 보시면 단독 다중당국에서 단독과 공동체 구분이죠. 오늘 많이 했으니까 통감인데 통감인데 그 다음 용은요. 시험에 거의 나올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용도에 관한 상세한 분류는 지금 시험에 거의 안 나오시니까 안심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이 첫 번째에 있는 바로 주택근문의 분류는 당연히 이런 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딱 봅니다. 여기 보면 저의 첫 번째 단독 나오죠. 단독 단독이 있죠. 단독 소유한 주택들 또 공동은요. 구분해서 소유에 따라가죠. 다시 이것이 상생 세부입니다. 또 보내는 단독주택 또 다중주택이 거기에 보이죠. 또 다가구도 보입니다. 또 공간 또 여기는 이부분 여기에 포함시켜놨죠. 단다다공이라고 부릅니다. 단다다공이라고 부릅니다. 단다다공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다시 공동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연립 공동주택 그다음에 다 세대 공동주택이 있죠. 그다음에 기숙사까지도 포함시켜서 아이언대기라고 부르는 네 가지 종류를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이 분류된 건 똑같아요. 보시면 단독은 단독으로 한가정만 산다는 의미겠죠. 다중과 다고는 둘 다 임대, 임대를 하는데 할 때 보시면 독립주거행태, 취사기능 독립주거행태를 이쪽은 갖추지 않고 갖춘다는 차이점입니다. 다 아셔야 됩니다. 또 둘 다 3개층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그거는 청소계층에 제한을 받는데 그건 면적이죠. 다중원 330조곱미터 이하 다고는요. 667, 200평 이하 이렇게 제한합니다. 공동보시면 다시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다. 다 아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이 연료가 다시되요. 이건 둘 다 보시면 4개층까지만 구분해서 소유할 수 있는 주택건물인데 차이점이 660조곱미터 이쪽은요. 초과하면 연립, 이쪽은 이하이면 다시되요.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소금은 하는 영역은 똑같습니다. 다시 또 보시면 있죠. 우리가 필러티 부분들 필러티 건물 필러티 부분에 청소에 관한 산정문제도 중요한 상이죠. 그래서 딴 건 말고요. 여기 다 가구 다시 된 묶음하고 아파트 일만 구분하죠. 그래서 아파트 연립주택 일대는 또시 1청이 전부 다 필러티 구조 일대 한해서 청소에서 제외해 줍니다. 이건 다 하시고요. 다음에 이 다 가구와 다 세대 이 두 가지 일대는 이 그분이 1청이 전부 다 필러티 구조 이어도 청소에서 역시 같이 제외해 줍니다. 그런데요. 이 다 가구와 다 세대 일대는 1청이 전부가 아니고 부분 필러티에서 일부가 필러티이고 나머지가 주택이 아닌 기타 용도로 어떤 주택이 아닌 기타 용도로 쓰게 되면 일부 필러티가 됩니다. 일부 전부나 일부인데 일부 일대도 이럴 때 보시면 주택이 아닌 용도이면 같이 청소해서 제외해 줍니다. 이렇게 또 혜택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기타 필러티가 참 많습니다.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아시면 95페이지입니다. 거기 16번 보이죠. 16번입니다. 운수시설 참 많아요. 그때부터 걸린생활시설부터 일종건생시설 일종건생시설 쫙 갑니다. 가면서 이제 문종판 운수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29번째 보시면 나영양시설이 있다. 이 많은 분류가 참 엄청 복잡합니다. 복잡한데요. 이 파트라 말입니다. 그냥 다 보려고 하시를 마세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면 돼요. 이거 마시고요. 오른편에 16번입니까? 보시면 운수시설 운수시설입니다. 이것이 4가지가 딱 보입니다. 4가지가 딱 보여요. 해서 딱 보시면 이제 어 저기 공항시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저기 항만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철도시설 역사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어 터미널 가운데 터미널 터미널입니다. 가운데서요. 여객용 여객용 터미널 여기에 포함이 딱 됩니다. 그런데 터미널이 물류 터미널 물류 물류 터미널 같은 경우는요. 이것이 운수가 아니고 창고 창고로 간다. 이 분류도 같이 체결을 하나 해주십시오. 권영들 하나님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십니다. 동물원 식물원 동식물원 동식물원 같은 경우는요. 그것이 동식물 관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히어놓은 것을 보는 것이니까 문화재폐 문화재폐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라는 부분 또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그 위에 볼까요? 위에 제일 위에 보인다. 오른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3번 문제죠. 13번 보시면 이 고시원이죠.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입니다.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인데 이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같은 경우는요. 고시원 영업을 하는 그 면적입니다. 507m 미만이면 이종근생에 포함된다. 여기 이상되어지면요. 숙박시설 여기에 포함된다. 차이점이 되니까 구분해 주십시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만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요. 단란주점 단란주점 밑에 보시면 어딘가 15번이죠.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요. 단란하게 술먹는 것인데 이 달란 것 같은 경우는 면적이 150.5m 미만이면 이종근생이다. 이 규모 이상이면요. 이것은 유력시설 이렇게 빠진다. 이 차이 이렇게 한 것 보십시오. 그 외에는 별반 볼 것도 없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에지 보세요. 앞에지 앞에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류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러한 분류를 모든 것을 다 변경상화 심사하기 힘듭니다. 힘드니까 요 많은 건물의 분류 중에서 이제 건물의 스임새 위험성 때문에 또 분류합니다. 건물에 있던 비슷한 용도 쓰임새 이지만 또 다시 비슷한 위험군 비슷한 시설군 위험군 비슷한 시설군 다시 또 묶어 나왔던 묶어 나왔던 위험하면요. 건물 이용 방법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을 위험이 크다. 이 순서로 구분을 합니다. 한국 말입니다. 한국 은 건물의 쓰임새 때문에 위험하다가 뭐냐 하면 제일 큰 것이죠. 제일 큰 첫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 공장을 포함해서 산업 등 시설 또 상당히 위험이 있다고 본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전기통신 발전소도 아주 위험하다. 전기통신 발전소 위험하게 본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보시면 다수가 모입니다. 문화집회 모일 때 사고가 발생한다. 문화집회 또 아주 위험하게 본다라고 봅니다. 다음에 또 5번 판매할 때도 운집합니다. 운집회 그러니까요 영업을 위해서 판매할 때도 많은 분들이 모여 되니까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영업시설 또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6번 보시면 애들 교육 기능들 노인들 복지 어려우 시설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7번 점포 생활 하는 바로 근린 생활 시설 점 8번 입니다. 위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각종 어떤 주택 이라든지 업무 시설 관리가 되니까 위험이 별로 없다. 봅니다. 또 그 밖에 기타 해가지고 기타 기타 해가지고요 동식물들 관련 위험이 거의 없다. 동식물 관련 위험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험성 순서 입니다. 순서 순서대로 자동차 산업 등산 전기통신 문화 집회문 영업 영 교육 복 교육 거리 생활 시설 건축 무주 기타 그 해가지고요 자산 전문영 교근 주기가 건물의 쓰임새 따른 위험성 분류 입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위험이 큽니다. 커요 밑에 갈수록 위험이 작아진 다 있어요. 위험 생애 쓰임 세 다른 분류 다 해서 요 분류 순서대로 다 위하 주세요. 참여 꼭 나옵니다. 자산 전문영 교근 주기 자산 전문영 교근 주거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용도가 있지만 다시 대분류 해서 위험성이 비탄 것 묻고 는 것이 시설 굴입니다. 그러면 요 안에 마다 각기 29가지 용도 들이 다 포함이 쭉 돼 있습니다. 다 이번 참 좋겠지만 다르지 없고요. 여러분들은 2번 산업 등 문화재 폐구 영업 외화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주거 업무도 외화 주십시오. 봅니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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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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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창고 에 쌓아 둡니다. 창고 앓 판로 옮깁니다. 옮길 때 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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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처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또 등장한다 하면 해요. 또 보시면 공장선물은 안 버립니다. 자원순환 재생재생 자원순환 또 시작한다 해서 여기에 도판이 딱 터지고요. 공장이 있는 곳에 보시면 장례식장이 많아 장례시설 요것들이 공장 있는 곳에 가면 주변에 반대가 별로 없어요. 반대가 별로 없습니다. 또 묘시 옆에 가시면 공장이 많아 묘시 옆에 공장이 많아 묘시 자원순환 장례시설 묘지가 같은 유용군에 포함되는 요구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전기통신발전소 문화재폐 문화재폐도 다 4개씩 나옵니다. 문화재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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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장 등이 포함됩니다. 위락시설 엄주 문화 포함됩니다. 또 종교시설 종교는 지폐 문화재폐 지폐 지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구 관광 휴게 문화재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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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락 종교 광휴게 같은 포함됩니다. 영업 판매 시설 금화재폐 이마트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방실 홍보 에서 팝니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운수가 여기 있고 운동시설도 헬스 회원권을 판다. 영업 포함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다중생활시설 우리 같은 경우에 고시원인데 이것이 면적이 500제곱미터 초가 이상되면 숙박입니다. 인데요 그 기부가 이안인 이종인 이종건생이 포함되어 이게 포함되만큼은 위험해 위험하니까 다중생활에서는요 이것이 숙박에 포함되던 또요 이종건생이 포함되던 다 보시면 여기 전부 다 위험군은 영업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판숙은다 판숙은다 문의 종간 판숙은다 해서 이 두가지 시설군 안의 용도를 외워주십시오. 자 교육 복지 의료 노유자 야외인장 수련시설 다 포함됩니다. 근생은요 1종과 2종만 딱 있습니다. 1종과 2종만 근생이 딱 있습니다. 주거 업무 보시면 주택들이겠죠 단독주택들 분류 포함되고 공동주택이 포함됩니다. 또 업무시설군들 공공 민간 업무시설 다 포함됩니다. 또 교정 군사시설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군들 군사나 교정군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딱 되어집니다. 이 정도는 알아주십시오. 또 동식물 관련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다. 그런데 요 중에서도 동물원 식물원 같은 경우는요 문화집회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터를 반드시 외워주세요. 자산전문용 교근 주기를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산업 등 실군의 종류들 문화집회 영업과 근생시설 주거 업무까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봅니다. 자 건물주인입니다. 건물주인입니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건물주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숙박으로 용도를 받고 올렸습니다. 숙박으로. 그러면 위험생이 하위군에서 위험이 커지는 상위로 위험이 바뀝니다. 위험이 커지죠. 커지면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커지면 허가받습니다. 위험이 커진다. 그러면 허가받고 하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딱 나옵니다. 또 있습니다. 창고로 쓰던 건물을요. 창고로 쓰던 건물을 또 창고 건물주인이 이마터한테 임재해서 이마터로 바꿉니다. 이마터로 바꿉니다. 그러면 위험이 상위군에서 위험이 더 작아진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뀐다 하면요. 용도변경 한다라고 신고하거나 신고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허가입니다. 허가 밑으로 빠진다. 위로 작아지면 신고를 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 가면 허가 밑으로 빠지면 신고를 합니다. 또 보세요. 공장으로 쓰던 건물주인이 공장을 폐점하고요. 이 빈 공장이 안 팔려 안 팔려니까 장례식장으로 또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위험생이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들 간에 바뀝니다. 그렇죠. 이때는 말입니다. 허가나 신고도 아닙니다. 아니고 이때는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이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에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위험생이 같은 용도들 간에 이렇게 뛰어넘으며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에 변경 신청을 합니다. 위험이 커지면 허가고요. 위험이 작아지면 신고다 합니다. 위험이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들 간에 뛰어넘으면 건축물대장에 변경 신청한다. 건축물대장에 변경 신청을 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 기본 틀을 딱 세워주세요. 그래서 시설에 나갈 때 이 틀을 딱 요시고 이 몇 가지만 딱 요시면 대충 위인지 아십니다. 위로 가면 허가. 그래서 빠지면 신고. 같은 데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1종 2종 건생간도 같은 실군에서 용도들 간에 바뀌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도 원래 원칙은요. 대장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요. 한국에 1종 점포 2종 점포가 참 많아요. 엄청 많아요. 또 1종 2종 점포도 간에 변경한 상황입니다. 한국에 1전의 말입니다. 수백만 건이 수백만 건이 바뀌어요. 수십만 건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점포도 간에 참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1종 2종도 원래의 대장변경 신청한다는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원체만이 바뀌니까 이것은 빼자 해가지고요. 1종 2종 걸린생활시설 간에 변경하는 원체만이 바뀌니까 대장변경 신청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1종 원체 너무나 많이 바뀐다. 위험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건요. 대장이 아니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들이 있습니다. 자 또 같은 용도 안에 보시면 또 다시 고민되죠. 단독원 다시 협의회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 다 중주택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다 가구주택이 또 있습니다. 또 뭐 있죠. 보시면 공간도 있습니다. 자 한 가족만 살던 이 집이 있습니다. 한 가족. 여기 아버지가 살고요. 애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애가 나중에 혼인해서 혼인해서 이제 분가를 합니다. 빈집이 딱 생기죠. 그러면 요. 아버지가 혼자 살 수 없죠. 이 집을 이제 애가 내 보내고 임차인. 임차인해서 임차를 딱 합니다. 그러면 요. 한 건물 속에 1가구가 있죠. 2가구가 딱 됩니다. 딱 돼요. 그래서 다 가구입니다. 그래서 한 단독에서 누가 빈방이나 빈집을 임대신당. 그때부터 다 가구가 됩니다. 이럴 때 분이 바뀌죠. 바뀐다. 그렇죠. 같은 용도 안에서도 건물 분류가 있죠.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들 간에 바뀌면 대장변경 신청합니다. 그런데 같은 용도 안에도 건축물이 구분됐다. 건축물 상원의 변경은요. 용도 변경이 아니다라 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들 간에 변경 상황이든 대장변경 신청이 원칙이다. 그런데 하나의 용도 안에도 보시면은요. 보성 수영장 혈창이 있습니다. 같이 건물이 분류되어 있어 분류. 같은 용도 내에도 건물이 있다. 이 용도 안에 분리되어지면 건물 상황 간에 변경은 용도변경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도움 밑에 있으니까 확인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유미가 커집니다. 그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바뀐다라 합니다. 이때는요. 건축사란 전문가한테 설계를 하자. 설계해서 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허가대상 용도변경 위험이 커집니다. 또 신고대상 위험이 작아집니다. 이것이 허가나 신고 상하 변경되는 용도변경 상황이 딱 보인다라 합니다. 이때 이것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딱 되어지면요. 공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용 승인이라는 절차. 사용 승인 검사도 받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허가나 신고상인데 상하 변경상이 100 이상이다. 사용 승인 검사를 받겠다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요.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데 거기 500제곱미터 미만이 되면서 대수선하는 공사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이것도 면제. 면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또 딱 뜹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옆에 보시고 또 다음 장을 갑니다. 다음 장. 일단 이 파트의 문제 한 번 가요. 문제 간단하게 한 문제만 딱 볼게요. 답보시는 없습니다. 한 문제만 딱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자 문제 보시면요. 페이지로 265페이지에서 8번 문제. 8번 문제를 보세요. 예쁩니다. 8번 문제. 265페이지에 8번 문제입니다. 용도병입니다. 틀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1번 판매시설에서 업무를 합니다. 판매. 판매 보니까 여기 있죠. 업무로 바뀌는 업무가 밑으로 쭉 빠지죠. 그러면 빠지니까 신고를 하겠죠. 신고하겠죠. 이렇게 빠지니까 신고한다. 맞습니다. 또 2번 보시면 자동차는 제일 위에서 여기서 바뀐다면 다 밑으로 쭉 빠집니다. 그러면 신고하겠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입니다. 창고를 판매로 창고를 판매로 창고를 판매로 창고를 판매로 바꿨다. 밑으로 빠지죠. 신고를 합니다. 맞죠. 5번 보시면 숙박을 단독으로 숙박을요. 단독으로 바꾼다. 밑으로 빠지네요.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5번 보시면 숙박을 관광객 숙박을 관광휴로 하겠다. 관광휴로 이렇게 딱 바뀝니다. 올라가죠. 올라간다. 이제 허가받는 상황이었죠. 신고상의 아니겠죠. 그래서 5번지면 엑스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니까 이렇게 정의해서 꼭 대위를 하십시오. 갑니다. 다시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시면 다시 이제 그 다음 장을 넘어가시고 95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에 용도들 밑에 보시면 3번 상이 나옵니다. 3번 상 1번과 2번 또 아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3번에 보려면 무엇이냐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용도 변경 행위까지 다 포함해서요. 적용 대상 행위입니다. 행위. 여기까지가 바로 대상 행위입니다. 대상 행위를 따라 건축행위 대수선 용도 변경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고요. 다음입니다. 다음 이 표현은 말입니다. 이 건축법에 적용되는 지역적인 법입니다. 건축법. 이 건축법이란 법이 적용하고 있는 지역적인 어떤 범위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 법 말입니다. 이 법은 건물이 많이 있다. 건물이 아주 많이 있는 곳들은요. 법적입니다. 건축법을 전부다. 모두다. 전부다. 전부다. 법을 전부다. 적용을 다 합니다. 또 건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일대도 법적을 전부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해당 토지의 종류가 도시지역이다. 그러면 건물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법적은 싹 다 이렇게 포함됩니다. 또 있습니다. 지역을 묻지 않고 해당 장소의 명칭이 무엇이냐니까요. 무슨 지구단이 계획구역이다. 지구단이 무슨 계획을 세우는 구역이다. 이만 딱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예상된다. 앞으로 지구단이 계획을 세워서 아주 멋진 건물을 많이 지어 올린다는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럼 법적을 싹 다 합니다. 처음부터 법적을 전부다 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시면 행정구역이 동이나 업입니다. 그러면 역시 법적을 싹 다 합니다.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동업 소속의 섬이다. 섬인데 이 섬입니다. 섬인데 인구입니다. 인구가요. 본인간 500명 이상 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법적을 싹 다 하겠다. 이렇게 딱 됩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개라도 걸리면 법을 적용한 싹 다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이 아닌 장소이면서 동시에 지구단이 계획 구역도 아닌 장소이면서 또 동시에 동도 업도 아닌 곳이 어디입니까? 한국의 동업이 아니면요. 맞습니까? 면의자면 면의자. 어떤 번호로도 리입니다. 어떤 번호로 리입니다. 리는요. 업 밑에도 리가 있어요. 동 밑에도 리가 있어요. 또 이 면배로 리가 있어요. 리하면요. 뭐 업면 밑에 다 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이 아니고요. 이 동도 업도 아니면 바로 면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요. 그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율학용, 보전지역 중에 하나이면서 지구단이 계획 구역도 아니면서 또 동시에 구역이 면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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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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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 농촌말고 농촌. 농촌은요. 농촌도 법입니다. 이 법의 대부분, 대부분 조항들 전부 다 농촌말고 적용을 다 합니다. 근폐율 높지 않다 주기 합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요. 여섯 개 건축법 제한은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합니다. 이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두 문자부터 볼게요. 대도, 근, 근, 대반 이것은요. 농촌말에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지 도로와의 접도 관계죠. 검물 지을 때 이 대지는 도로에 붙어라 이겁니다. 비슷한. 그런데요. 여기 면지라 면지면 검물을 못 지닌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10월 농촌은요. 소록길만 있으면 이제 정식적인 도로가 있는데 조그만 출름도가 있다. 그러면 검물을 짓게 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농촌은요. 또 농촌에서는요. 도로를 도로를 지정한다. 또 변경한다 할 때 보시면 이해관계인 동의 필요한데 동의 필요가 없어요. 또 자동차가 농촌은 별로 많이 없다보니까 건축선 같은 거 농촌말은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발생 안하니까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요 건축제한 요것도 따로 적용하지 않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대지가 어떻게 하면 최소한 면적.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대지가 어떻게 하면 최소한 대지의 넓이인데 요 기타 시골 농촌 장소죠. 이 효코스 말입니다. 전부 다 최소한 최소한 62필요. 62필요. 60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8필요. 그런데 이 시골 농촌은요. 이런 작은 땅은 본래야 볼 수도 없어. 기본 단위가 606,000원이었습니다.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방화지구 농촌 말에 적용하지 않는다. 방화지구 적용 안해요. 그 말은요. 방화지구 하면 불 잘 붙을 수 있는 건물이 한쪽에 집단적으로 모여 있어야 방화지구입니다. 그런데 농촌 말은요. 초과집. 디엄디엄디엄이죠. 불 번질 집이 옆에 없어. 그러니까요. 방화지구 같은 경우는 농촌 말에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들은 여기에 걸리지 않는 동시에 안 걸리는 관농자 지역이면서 지구구역도 아니면서 면 단위 지역은요. 이것들 조항만 적용을 안합니다. 이것 외에는 다 적용합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률을 다 하는데 이것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대도 근근 대방만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된다. 농촌 말에. 방화방의 범위에 이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이것들 어hesia 해 дум으십쇼. 그러면서 이제 건물디해 갑니다. 3번 건물대 한번. 3번 상관 필요 없어요. 3번 상관 통과하시고요. 오른편 그러면 불가세요 그니까. 오른편 그러면iemheavyESE failure합니다. 여기 이런 말 나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은 아주 권장군장 충치네요. 권장 충فس이네요. 이걸 잘 하기 위해서 보시면 지금 당장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앞으로 장차 리모델링 하기 쉬운 구조로서 설계를 해서 어떠한 건축물을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공동주택을 지금 신축을 한다랍니다. 그러면요. 이 처음부터 신축을 이때부터 특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또 딱 나옵니다. 앞으로 장차 리모델링 하기 쉽게 설계해서 신축하는 공동주택은요. 처음부터 혜택을 주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딱 보니까요.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처음부터 1.100분의 120까지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뜹니다. 그래서요. 장차 리모델링 하기 쉽게 설계해서 신축하는 공동주택은 처음부터 혜택을 준다. 그게 뭐냐 하니까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요. 120%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 또 나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보시면 바로 일반적인 적용된 범위에 대한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시간을 넘어가니까 이제 용어전이 바뀌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